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광략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출애급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고 또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나와서 2년 남짓 시간을 보내면서 한 일은 광략에다 회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이죠 어제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전략의 중심에 넣어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전략의 중심에 넣을 때 우리는 이 광략 생활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전략의 중심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세상의 일들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전략의 중심에 넣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중심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경험과의 충돌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신앙과 이성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대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대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합리적으로 대치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대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앙적인 생각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신앙적인 결단과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숙해 보이고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빠른 길이고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회막이 봉원되면서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그 말씀을 여러분 전략에 중심에 두시고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 신앙적인 삶의 지배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롭게 이어지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까지가 어제 말씀드린 말씀 내용의 개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전략에 중심에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전략에 중심에 둔다는 것 가장 결정적인 전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 전략 속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아멘 1절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는 거죠 그 지시를 우리는 이 민숙이가 군대 편성과 더불어서 군인을 개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 명령이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내리신 작전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너는 각 지파와 각 가족의 수를 개수하되 20세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해서 그들을 군대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군인 하면 자녀들이 군대 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희 형님이 저랑 띠동갑입니다 12살 위에 난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군대를 가는데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니 군대 가는데 왜 우시는가 군대 가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총도 주고 모든 것 다 주는데 왜 군대 가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저렇게 펑펑 우시는가 나중에 제가 조금 커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 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큰댁에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형님과 3살 차이입니다 그 형님이 군대에 가셨다가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참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유골이 돼서 돌아오셨더라고요 국립묘지에 그 형님이 안장돼 있는데 큰아버님 댁에 가기만 하면 제일 장손이 그렇게 군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늘 집안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큰형님은 제대를 했는데요 저희 둘째 형님이 군대에 가서 그만 강경화인데 그것이 백혈로 진단이 돼가지고요 약을 잘못 써서 저희 저하고 3살 차이나 형님이 군대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도 이렇게 군대라는 곳이 생과 사가 갈라지는 곳이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지날 때 군대로 편성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가족대로 종족별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전부 개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거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면 노예 사회에서 봉곤 사회로 나가기 전에 시족 사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시가 힘이 된다는 거죠 그 시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가 뭡니까 그 가족이고 가족 중에서도 건강한 장정들 남자가 곧 그 시족에 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힘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 여자가 태어나면 개수하지 않고 남자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남자를 개수해서 재산 목록에다 넣게 됩니다 남자 장정은 곧 재산을 의미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가장 강력한 아주 건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개수해서 그들을 군대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를 붙여서 해석한다고 하면 너희 가정이 먼저 희생하라는 것이죠 열두 집화 가운데 너희 집화가 먼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난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20세 이상 남자가 있는데 군대에 내보내지 않은 가족과 집화가 있다고 하면 그 가정과 그 집화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집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희생한 사람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희생한 가정이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됩니다 희생한 집화가 영향력 있는 집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일까요 물론 그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일까요 물론 교회 살림살이에 재정적 헌신으로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희생한 성도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 가운데 존경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겠다고 마음에다가 접어두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바른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존경할 성도를 한 사람 내 마음에 접어둔다고 하면 가장 희생적인 그 사람을 마음에 접어두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대화라도 한번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곧 희생이 역량력이고 희생이 능력이고 희생이 성도들의 힘이 되고 성도들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배우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 명령은 희생을 감수하라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희생하라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풀어본다고 하면 희생하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주시는 작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그 가정은 점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